안녕하세요. 몸무기삼촌입니다. 목소리가 좀 작아요. 아파가지고. 크게 안나요.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봄이 되니까 야외에 찐더기들이 많이 기생을 할 때가 됐어요. 겨울에도 찐더기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숫자가 적은데 여름에는 많잖아요. 찐더기 구제주를 보면 이본맥 주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본맥 등위라고 발라주는 이본맥 있잖아요. 그런 것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 말고 다른 것도 바르는 약이 많이 나요. 프론트라인도 있고 그거 말고 큰 통에 들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가지 제품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목걸이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렇게 뿌려주는 약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좋냐. 제가 생각할 때 주사제는 그렇게 효과가 그 효과에 비해서 너무 걔한테 무리가 많이 가요. 지속적인 효과를 길게 내기는 힘들거든요. 맞아도. 그리고 등에 발라주는 것도 그게 뭐 한 달까지 간다 하지만 한 일주일, 일주일은 강하게 가는데 그 이상 강하게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바를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용량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런 약들은. 그런데 이 휘발선이거든요. 가르마를 타서 피부에 정확하게 목에서부터 엉덩이까지 발라줘요. 꼬리에도. 그런데 그걸 갖다가 틀리는데 같이 발라버리면 그 양이 정확한 양이 아닌 거예요. 효과가 떨어지겠죠.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가르마를 타고 피부에 정확하게 발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골고루요. 목에서부터 등줄기 따라서 꼬리까지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가장 좀 쓸기 쉬운 거는요. 자주 산행을 한다면 목걸이를 차도요. 뒤에까지는 잘 안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때그때 산행을 했을 때 가루약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독해요. 적방 잘 떨어지긴 잘 떨어지는데 바닥에도 묻고 발에도 묻잖아요. 개가 입을 갖다 댈 수도 있고 또 비가 묻거나 해버리면 또 위험할 수 있거든요. 물에 젖어버리면. 그것도 좀 위험하고요. 산행을 자주 하는 사냥꾼들이 자주 쓰는 건 요즘에는 풀어키를 많이 씁니다. 온열동물한테는 안전하고요. 그리고 찐더기 같은 거 확실하게 죽여주거든요. 그거를 많이 뿌려요. 그거 같은 경우 자주 뿌리도 되고 크게 무리가 안 가고 그때그때 산에 갈 때 뿌릴 수가 있으니까. 가기 전에 뿌리고 갔다 와서 뿌리도 되고요. 그걸 많이 추천합니다. 추천하고 또 어떤 분들은 딕텍 같은 거요. 그린틱스 같은 거. 그런 걸 희석해서 쓰기도 해요. 그런 것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린틱스도 아주 독하지만 어느 정도 양을 하면 되냐면요. 피부병 구제할 때는요. 이런 2리터짜리. 이건 2리터가 아닙니다. 2리터짜리 물병에 자체 뚜껑. 그린틱스 뚜껑. 두 뚜껑이나 세 뚜껑을 부어서 쓰면 피부병 치료가 돼요. 모낭축에도 그 정도 쓰면 됩니다. 약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찐덕이나 모기로부터 구제한다 할 때는 2리터에다가 이거 한 뚜껑, 반 뚜껑만 넣으면 돼요. 1리터에다가. 한 뚜껑, 반 뚜껑만 넣어가지고 뿌려주면 아주 구제가 잘 됩니다. 그 프로키라고 그린틱스로 약하게 해서 갈 때마다 뿌려주는 방법을 권합니다. 산에 갈 때마다 뿌려주는 방법. 그리고 산에 찐덕이 있는데 잘 안 간다. 그냥 공원에 있는데 찐덕이가 많이 없는 공원에 그냥 간다 하면 목걸이나 이봉맥 덩미에 같은 거 발라주는 거. 브론트라인 같은 거. 그런 것도 추천하고요. 그런 걸 발랐는데 오늘 좀 찐덕이가 많은 데가 산에 갈 때는 다시 프로키리나 그린틱스, 아주 약하게 희석인 걸 그때 그때 가기 전이나 갖다 와서 뿌려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주사로 그걸 오래간다고 놓는 거는 치료 목적이 아니고 예방 목적으로 놓는 거는 이봉맥을 아주 저런 반대하고요. 효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주사로 팔자